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의 임재를 악마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여 생명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드전서 3장 15절 말씀 바울이 디모드에게 공급한 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두의 머리에 권위를 존중하고 진리를 붙이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을 알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두 가지 통제의 언칙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려면 우리는 건강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디모드전서 3장 16절 말씀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디모드의 후소에서 경건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아홉 번 사용됩니다 경건은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경건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진리 곧 실제는 경건에 따른 것인데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드전서 3장 16절에서 나타나셨고라는 말은 경건이 외적인 표현을 가진 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 또한의 위네이들로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생활 전체에 경건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 또한 생활은 다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 또한의 생활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김호대 전서 2장 2절은 우리가 매우 경건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작은 일들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은 다만 하나님께서 온종일 들어오시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의 궁극적인 비밀인데 이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호대 전서 4장 7절 경건해 이루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경건해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 또한의 생활은 경건의 생활입니다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충분히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배에서 산출되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없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은 언제나 강제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 또한 일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영위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위해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 즉 능력과 만족과 안식과 배방과 생기와 적셔짐과 밝음과 위로의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지에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죽음의 느낌 즉 약함과 공허함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낙심과 메마름과 어둠과 고통의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 또한의 생활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위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내적인 느낌에 의해 영을 압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고 혼, 곧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부인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언수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얻다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얻다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경관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임을 입증하려면 우리는 기모대의 후소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사랑하는 맑은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은 강한 의지와 사랑하는 감정과 맑은 생각과 함께합니다 기모대우스 1장 7절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어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을 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고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가리키며 맑은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경관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여 우리 자신을 경관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지민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알도록 주여 우리에게 대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경관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에게 주여 강제성을 띄고 주여 우리의 영을 훈련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을 처복정시키고 자아를 부인하므로 영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을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영위에 두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항상 내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 능력과 만족과 안식과 대방과 생기와 적셔짐과 밝음과 위로의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육체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죽음의 느낌과 약함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불편함과 낙심과 메마름과 어둠과 고통의 느낌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란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위에 두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 아바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행하므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는 주여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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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